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레 매매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전일에는 미국의 9월 PPI가 상승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매파적이었을때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둔화하고 유가 아락 속에서 미증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증치의 상승에 더해서 오늘 양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연일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오늘도 앞으로의 방향성과 급등할 수 있는 그 섹터와 종목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철저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전문가님,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신드레 매매신호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한 이틀 정도 시장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웃음꽃이 피고 있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영석 전문가 방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그 웃음은 바로 원천은 수익인증이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인증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하길래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이영석 전문가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쁨을 주신다라고 인사 한 말 시작해 주셨는데요. 정말 실제로 이 노란 독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수익인증이 끝이 없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항상 그 시장을 바라보는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이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 내시고 계시는데요. 그 전략과 기법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가 과연 매일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 또 어떤 전략으로 함께 큰 수익 낼 수 있을지 오늘도 끝까지 그 모든 팁과 힌트까지 받아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자신만의 실력을 키워 올려서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10월의 모든 전략, 총집합에서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거친 새로운 자료집과 영상까지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오늘 선물로 준비한 모든 전략 자료집과 영상 모두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 역시나 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숫자 4를 강조했었는데요. 네 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시장 속에서 큰 수익으로 끌어내주셨고요. 시간의 매매라는 전략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장중, 장외 계속해서 모든 생활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 함께 짜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란톡방 안에서 어떠한 큰 수익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한테 어저께 저희가 함께했던 종목이죠. 로지시스와 핫레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큐라리스도 제가 시간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10.2%라는 수익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테 같은 경우는요. 오늘 종가, 좀 특이하게 종가 매매를 통해서 종가 매수 시간의 매도라는 좀 한 두 시간, 한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9월부터 9월부터 10월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저께 또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시간을 좀 채워나갈 겁니다. 채워나가는데 오늘 핫레트와 로지시스를 올렸고요. 나머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두 종목은 저희가 매수가까지는 왔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그 두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오늘 87.1% 살짝 줄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두 종목을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분모는, 분모가, 전체 종목 수는 좀 커졌는데 그 내용, 실현 종목들이 두 종목을 뺐기 때문에 87.1%라고 적은 거지 꼭 손실나서 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 매수했었던 어저께 있었던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매수를 했는데 오늘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냐면요. 바로 11.9%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추세까지, 추세는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매도를 했지만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어려울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조금 혼탁해질 때 아마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자, 핫네트입니다. 어저께 핫네트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핫네트 오늘 어떻게 반등했을까요? 7.9%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소 2%에서 3% 정도의 어떤 안전마진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큐라이스인데요. 사실 큐라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25일 날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자, 그날, 그 다음 날 이때 어떤 공시가 있었습니다. 3자배정 공시가 있었는데요. 자, 3자배정 공시가 있었는데 그 공시에 따라서 제가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 날 세론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 하락을 여러분들한테 저희 어떤 노란톡방 가족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아닌 매수로서 저희가 계속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장대 양봉에서의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 단순히 이런 하락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저의 어떤 분석에 대한 힘이 아닐까라는 자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락,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기계적인 손절 있죠. 기계적인 손절. 기계적인 손절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3%라는 기계적인 손절을 하다 보면 계좌가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차라리 그때는 매매를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시장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3% 정도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더 넓게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가 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손절, 의미 없는 손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한 10%에서 12%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동안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매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매수 매도를 했던 것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식약청에서의 약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승인이 되면서 특히 유한양행의 렉라자의 보험에 대한 승인이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인 오스코텍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9.3%에 되는데 거의 상한가저로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이벤트성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한 5% 이상에서의 어떤 수익 실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종목인데요. 자, 얼라인드라는 치매 관련 종목입니다. 치매 관련 종목 저희가 이때부터 매수를 해서 오늘 일단 상한가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팁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매수는요. 항상 상한가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살짝 오늘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상한가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셔야지만 이게 왜냐하면 단일가로 이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려고 하는 가격대가 9천 원이다 하더라도 내가 만 원이라는 상한가에 주문을 넣으시면요. 이게 단일가로 체결이 됩니다. 매수, 매도가 동시에 함께 되면서 가장 적합한 가격에 체결이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만 원이라는 가격을 넣었을 때 그 가격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단일가로서 체결된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그게 없어요. 시장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 순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내주면 체결이 된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노란톡방에서 저는 체결이 안 됐어요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이런 체결을 상한가로 해놓으시면 대부분 다 체결된다. 그리고 매도도 하한가로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월 자료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구 자료를 받으셨던 분도 이 신 자료를 받으시려고 하면요. 저희 한 10시 한 20분쯤에 USB 관련된 내용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신청만 해주시면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다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료를 받아가시면서 10월달 제가 어떤 내용들을 담아놨냐면요. 10월에 가장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 그래서 반도체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섹터까지 왔는데요. 이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돼서는 어떤 게 수출이 대부분이잖아요. 내수 업종이보다는 수출 업종이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 업종, 즉 최근에 환율이 1300억 원 이상으로써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업종에 대한 유리한 자동차 쪽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장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다 섹터와 내용들 다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10월의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시장을 만약에 접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쉽게 시장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들 들어오셔서 카메라만 대신 다음에 영문이 떠요. 딱 누르면 7777 누르시면 이형석 전문가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1300명이 넘기 때문에 거의 14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500명 되면 방 더 이상 못 들어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입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시장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큰 수익 함께 내 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요. 나에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 정보들, 그 모든 교육 자료들 여기에 더해서 나의 수익과 직결되는 지금 시장의 그 핫한 이슈와 섹터, 그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형석 전문가님 10월에는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지 풀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뜨끈뜨끈한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해 주시고 신청만 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선물 같은 자료집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시장 함께 큰 수익 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시장은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시장이 상승해 주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시장, 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코스피 분봉입니다. 5분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큰 하락을 다이렉트로 거의 2,500에서 2,400까지 한 3, 4일 만에 다이렉트로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10월 11일까지 한 7일간 이런 바다권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한 얼마입니까? 한 8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걸 한번 줄을 거봤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거봤는데 지금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 바로 2,490, 한 2,500 정도 사이에서 아마도 좀 저항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장을 봤을 때는요. 좀 마음을 놓은 상황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 한 5%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종목, 개별 종목군으로서는 한 10% 정도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차인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한 2,500까지 간다고 하면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같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만약에 이번에 사실 이 선을 제가 걷는데요. 이게 만약에 오늘 835 이상에서 끝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을 제가 노라톡방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835.49%로 끝났기 때문에 좀 이 추세는 좀 이어지겠다. 단, 보시면 840건 위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뚫고 가는지 혹은 한 번 더 저항권을 닫았다가 한 번 더 바닥을 보고 올라갈지는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 2차전지 2차전지 에코프로 애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2차전지 업종이 좀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컨셉인데요. 그런데 LG 앤솔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에코프로 실적이 좀 아예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젠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고가권에서 한 900, 1000단위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시장은 더 크게 폭락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다 반영한 상태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실적을 바닷건이나 여기면서 반등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미리 선침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들은 한 발 더 빠르게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여담인데요. 지금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한 세트로 움직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바이오랑 그다음에 개별주들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에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개별주로 대표적인 초전도체에서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최근에 계속해서 돌고 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내일 에코프로 실적이 나와서 시장에 반등을 한다고 하면 아마 반짝반등하다가 다시 바이오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을 되기 때문에 오늘 강세 테마주나 개별주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다 바이오 쪽으로 다 꾸며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저희 방송을 듣고 내일 시장을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이형석 전문가가 말한 순서대로 움직이네라는 것을 한번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형석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우리 애널리스트 출신은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또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 전략을 제공해주시는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철저하게 이형석 케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구분 없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정확한 종목에 대한 타점으로 큰 수익 내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시장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핵심 기법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지금 7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10월장만을 위해서 10월에 급등하는 그 섹터와 종목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그 자료집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로 그냥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그냥 드리는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지은든 핫한 이슈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가 제2형 당뇨병 및 체중 감소를 위해 처방되는 주사제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의 주가도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 당뇨병 및 비만 약물에 대한 처방은 900만 건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 노보 노디스크의 오젠픽, 위고비의 매출은 각각 58%와 363% 증가했으며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편 비만 약으로 경쟁하는 일라이 릴리도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덩달아 수혜를 받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 테마 중에서 관련 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짱 핫 테마,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큐라티스 16.98% 상승 마감했고요. 대봉 LS 1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열등입니다. 오늘도 관련 이슈를 통해서 관련 해당 종목들과 섹터가 지금 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 함께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큐라티스고요. 오늘 짱에서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 주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이 섹터와 함께 종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론 이제 노보노 디스크 주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시가총액 어제 시가총액을 봤을 때 899조 3,654억입니다. 자, 거의 900조 가까운데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마감된 시가총액을 보면 411억이라고 하면 거의 두 배보다 더 큽니다. 지금 저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한 2,500조 정도 되는데 한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뇨,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오늘 어저께도 올랐지만 지금 아까 시간에 봤을 때도 반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덴마크의 작년 총 생산액이 4,135달러인데 이게 바로 2022년 GDP를 넘어서는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덴마크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예전에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휴대폰 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노키아도 핀란드의 어떤 경제 규모만큼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 당뇨 비만 업체를 보면서 예전에 심장에도 굉장히 좋다는 때문에 또 굉장히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겁니다. 심부전증, 바로 신장 투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당뇨, 지방간, 심부전, 치매, 심장질환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만 대고 살찌면 이런 것들이 온다. 하지만 살을 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다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비만약, 또 비만 신장의 효과, 임상 주가 급등. 그래서 신장 투석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했는데 얼마나 폭락했냐면요. 바로 아우스의 메디크 같은 경우는 21%가 폭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장 혈액 투석 장비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주가가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주가인데요. 지금 여기도 한 15% 정도 마이너스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막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코카콜라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가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때 펩트론, 인벤티지 램, 동아 ST, 한미아품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작은 업체지만 큐라티스라는 업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티스는 백신 만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만이나 연결되어 있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을 기반한 백신 업체입니다. 그래서 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오성 바이오플랜트를 통해서 CMO, 위탁 생산, 그다음에 위탁 개발 생산 사업으로 매출을 시현 중인 업체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250억 정도 텀시트를 체결하면서 중동 쪽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본업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본업 자체도 좋아지지만 거기에 플러스 비만에 대한 비만이겠죠. 비만이 아니라 비만에 대한 것도 지금 덧붙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현지 백신 공장과 연구소에 했는데요. 여기서 한 250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에 대한 거래 조건까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체결된다면 수천억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예상이지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큐라티스라는 업체는 펩진이라는 업체랑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펩진이라는 업체와의 MOU를 통해서 바로 펩진이 해외 업체 노보도니스크랑 그다음에 윌리아 릴리 쪽에다가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비만 업체로 편입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MOU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큰 법적인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만 업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큐라티스도 비만 업체에 편입되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업체인데 4천 원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1개월 동안의 물량들이 거의 900만 주가 있었는데 그 물량들이 지금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간에서 누적된 물량이 840만 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수급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장 이후에 4천 원이 지금 공모가니까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720원. 지금 이제 공모가 수준에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모가 수준까지는 반등하는 거라 볼 수 있고 왜냐? 수급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비만이라는 키워드까지 달았기 때문에 게다가 백신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금 본업도 좋아져서 큐라티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큐라티스까지 함께 저희는 체크해 봤고요. 계속해서 모든 내용들 함께 전략 잡아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과 지금 시장 속에서 어떤 이슈,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까지 나의 힘으로 다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함께하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까지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봉 LS고요. 역시나 11% 가까운 상승률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매수 신호 주셨는데요. 관련 모멘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봉 LS는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대봉 LS는 어떤 테마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예전에 화장품 원료로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봉 LS가 상승할 수 있던 부분은 바로 비만 치료제 상품까지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대봉 LS는 시대마다 좀 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 지금 대봉 LS가 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는요. 원료 의약품, 화산품 소재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이라는 사건 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떤 과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만 업체로 좀 편입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미노산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고 화장품 소재, 원료 의약품, 그다음에 어사료 사업 영위를 하면서 또 종속회사로서 PNK 피부 임상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아시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봉 LS 비만 치료제 시제품 출시한다. 그러니까 이 대봉이라는 업체에 이 키워드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 하나로 주가가 반응을 하냐라고 하겠지만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예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리라쿨루티드 비만 치료제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주가에 반영된다. 물론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출시했을 때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고 우리 대봉 LS의 실적에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큐라티스도 큐라티스, 그다음에 대봉 LS,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업체는 펩트론이나 인벤티치대만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그 참여하는 업체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냐? 바로 비만 치료제라는 대봉 LS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큐라티스는 펩진이라는 업체의 MOU 그러니까 각각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비만 업체 쫙 오를 때 이게 안 오르려네? 안 오르고 있네? 그럼 내가 사야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짜여시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그 키워드, 키워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매매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때 9월 달에 7, 8월 달 이때가 아마 비만 관련 내용이 나왔다가 최근에 노보노 리스크도 좀 눌렸다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뒤늦게 반등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저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봉 LS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섹터와 관련 종목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한 후에 들어와 주셔야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도 큰 수익 전략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영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역시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10월 시작, 상승의 초 이틀 연속 상승 나와주고 있는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는 그 호재와 종목들 정확하게 캐치해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전략한 분석으로 큰 수익 낼 수 있을지 오늘도 무려 3개의 영상 자료와 PDF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10월 핵심 요약 자료집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하셔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공부해서 다 같이 수익 내기 위해서 이영석 케어 매일같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매매까지 우리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 시장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 극복하고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큰 수익과 시장 정확하게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 지금 중에만 들어오셔야 하고요. 들어올 수 있는 노랑 독방 입장 제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신 개별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바로 얼라인드입니다. 한국뇌연구원이 초기 치매 환자의 신경세포 시냅스 손장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이 얼라인드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1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강세 테마주는 바로 얼라인드입니다. 역시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종목 그리고 관련 모멘텀까지 함께 모두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머리 치료약 그다음에 치매약 이 만약에 두 개를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타거나 이 관련된 약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전 세계적인 가장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이 머릿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주사를 놓거나 머리뼈를 통해서 약을 주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치료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가 물론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약이 나왔지만 그 약은 본질적인 치료보다는 그러한 치매에 대해서 좀 늦춰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뇌 연구학회가 초기에 만약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단서 이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밝혔다고 하면 아마도 좀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초전도체 같은 것도 하고 맥심도 하고 그리고 치료제 개발로 하고 그다음에 중입자까지도 하고 지금 굉장히 우리 국내 내외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중소용지를 매매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체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를 바로 이러한 테마들이 하나하나하나씩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물론 현실과 주식시장을 조금만 다르게 보신다고 하면 아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노란톱방에서 계속해서 한번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노란톱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얼라인드가 초기 치매 치료제 단서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하는데 바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바로 3차원의 뇌투명 기술과 그다음에 시냅스 단백질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장치를 얼라인드가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얼라인드가 치매라는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 종목과 키워드를 얻었어요. 대봉 LS도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생산 그다음에 큐라티스는 일리아릴리랑 노보리스크 관련된 업체에 협상하는 펩진에 대한 MOU 그리고 얼라인드 바로 치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과 바로 이 키워드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얼라인드 오늘 상승을 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런 생체 투명 시스템 카운팅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까지도 전체적인 이런 것들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심으로 이 얼라인드에 접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매매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죠. 핵심 기술과 경쟁력은 바로 바이오 쪽에 대한 바이오, 소프트웨어, 기술 보유 그다음에 생명과학 시장이 70% 차고 있는 이런 유럽과 북미 유지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도포적인 어떤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주봉이거든요. 그동안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몇 년간 횡보를 이뤘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얼라인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강세였던 테마와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내일 당장부터 우리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입장할 수 있는 그 제한수가 거의 다 꽉 찼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해 주신 10월에 대한 총정리, 핵심 테마와 전략, 종목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모든 선물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오픈톱방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계속해서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의 그 전력과 큰 수익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데라는 질문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히든 종목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교육 관련 내용은요. 제가 노란톱방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만 제가 뽑아놨거든요. 왜냐하면 19일부터 21일까지의 자율종목 관련된 내용이 대구에서 있고 모빌리티 관련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노란톱방에서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또 나왔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나왔다고 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펩트론입니다. 자, 펩트론. 지금 계속해서 비만이나 이런 것들 계속 오는데 대장주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바로 펩트론입니다. 인벤티시립도 있고 펩트론도 있지만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펩트론이 대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글로벌 비만 시장,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고요. 자, 펩트론이 도대체 어떤 거냐? 바로 펩타이드 기반의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는요. 바로 약효지속형,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싹센다나 다른 것들을 보시면 매일매일 제가 주사를 넣어야 되지만 펩트론의 펩타이드 기반의 약효지속형 기술을 한다고 하면 바로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놓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싹센다를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배를 까고서 넣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펩트론이 펩트론의 약효지속형 기술로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할 거를 하루에 한 번으로 끝낸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약효지속형 제형 설계 제소 기술도 있고 합성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지협 생산 기술 시설 그 다음에 핵심 파이프라인 전리섬 그 다음에 PT403과 404가 가장 핵심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업체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보시면 미국 쪽에 17조, 유럽 1.7, 아시아 1.1, 중국, 국내, 일본인데 뭐니뭐니 해도 이런 북미 지역 쪽으로의 어떤 매출만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시총 1조 때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급을 한 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9월 8일입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연기금은요. 이거 안 사면 누가 혼날듯이 계속해서 샀습니다. 그만큼 연기금, 사모펀드 즉 기관에서는 기관에서 찜했던 바로 비만 종목은 바로 펩트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대장주로서 갈 수 있는 펩트론 수급에 같이 한 번 동참하는 게 좋은 결과가 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소형 주로서 앞에 있던 키라티스, 대봉 LS 그런 것도 있지만 펩트론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펩트론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주가적으로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큰 수익, 시장의 상승과 하락 상관없이 내주시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내일부터 함께 전략 세울 수 있고요. 오늘 방송만에 아주 큰 선물이 있죠. 우리 애널리스트 출신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앞으로 10월 시장,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 섹터와 테마, 종목, 그 분석까지 철저하게 해주신 그 영상 3개와 PDF 자료집까지 지금 입장해 주셔야지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고요. 입장 시간까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서 모두 다 그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가 제2형 당뇨병 및 체중 감소를 위해 처방되는 주사제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국내 관련 기업의 주가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의 이슈 속에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 탑픽으로 이 두 가지 종목, 관심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희진 종목으로는 페트론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다시 한번 핵심 요약해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